미쿠 안녕! 난 미쿠야. 그냥 미쿠라고 불러도 되고 멤버들은 쿠짱이나 쿠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자유롭게 불러줘. 나는 재밌는 건 다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오는 걸 너무 좋아해.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,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말라드를 들으면서 자고 있어. 내 매력은 웃는 모습이라고 생각해. 그룹에서 네번째로 웃는지만 사람들은 제일 많은 것 같다고 자주 하는데 그렇게 보이나?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부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. 앞으로 잘 부탁해. 바이!